여전히 깜찍한데! 어! 워터젤리! 여건 내가선 알지! 알어? 아, 그럼! 안 돼! 쏟아져! 냉장고에 안 넣었단 말이야! 냉장고? 니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워터젤리는 분자구조학상 어떤 물리적인 충격도 절대 쏟아지지가 않아요! 어? 나 지식인이야! 모르면 쏟아질 텐데! 냉장에 절자! 워터젤리! 봐봐, 봐봐! 차가우니까 안 나오지? 저 정체가 뭐야, 이거? 냉장! 어? 오, 맥!